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홍콩이 참 저물었지 않습니까? 홍콩은 역사 속의 홍콩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홍콩 4.7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 주로 젊은 민주운동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대거 유죄를 받는 그런 판결이 내렸네요. 조슈아 윙이죠. 많은 사람들이 홍콩 민주화 시위가 좌절됐을 때 떠났습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항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자기 삶의 대부분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호주로 다 떠난 거거든요. 홍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기로에 선 거거든요. 조슈아 윙이라는 젊은 분들 떠날 수가 있었는데 그냥 넘은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다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 관련된 게 홍콩 부분이 민주화운동 14명의 무더기 유죄 최고 종신형 가능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잊혀진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지만 이게 이제 홍콩에서 전 야당 의원 학생까지 4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개소했던 사건이 콩콩 47사건인데 이 가운데 14명이 이제 무더기로 유죄를 받았고 2021년에 기소됐던 민주화인사 47명 가운데 14명에 대한 최종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됐고 무죄가 내려진 분도 계시네요. 체포된 지 3년 4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고 보시게 되면 2020년도 7월에 치러진 야권 의원 단일화 예비선거에 나섰던 민주화인사 47명을 대거 체포한 사건이 홍콩 47사건이고 당시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야당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두 달 뒤에 치러지는 입법회 선거에서 가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를 빌밀해 가지고 선거를 연기하고 2022년 또 1월 달에 전부를 다 체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슈아 군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2021년 9월 달에 친중인사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고 3개월 뒤에 12월에 치러진 입법회 선거에서 결국 친중파가 의회를 독차지하는 거죠. 결국은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권력이 여러분 독주할 때 선거를 장악해가 여러분들 그 나라를 그냥 먹는 겁니다. 홍콩 사례는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선거제도를 고쳐야 나라를 먹는 겁니다. 이제 총칼 이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홍콩 4.7 사건은 2020년 7월에 치른 야권 의원단이라 예비선거에 참여했던 민주화 인사 47명을 대거 체포한 사건이고 모두 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적용됐고 28세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 베니타이 68세 전 야당 의원 등이 모두 다 기소가 됐고 조슈아 웡도 여러분들 홍콩을 떠날 수가 있었는데 결국 머물기로 하면서 결국 어려움을 이분들이 다 이제 47명 안에 들어가는 47명의 홍콩 액티비스트 민주화 운동가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저항하기가 보시게 되면 홍콩 선거법을 2021년 3월 달에 개정하는데 모든 후보는 애국자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2021년 또 12월에 홍콩 구의원 선거에 친중파만 출마할 수 있고 2021년 12월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89석을 차지하게 된 거죠.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런 선거법을 바꿀 때 시위하던 제목이거든요. 중국 홍콩 주민의 의지를 거스를 수 있는 홍콩 선거법 개정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다음에 악소리 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나라가 완전히 가버리는 거죠. 뜬금없이 왜 홍콩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민경욱 의원이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홀로코스터 뮤지엄을 갔다 오신 모양이네요. 유대인 1200만 가운데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죽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본인이 죽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홀로코스터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르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뼈만 남을 정도로 동물 취급을 당하다가 결국 가스실에 제물로 쓰러질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아닿았다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이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 선거제도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떤 지옥 같은 세상이 우리 앞이 결제일지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캠프의 규칙은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쏘기는 거였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고를 하더라도 듣고 싶어하지 않은 거죠. 당장 불편하니까. 누구도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을 이렇게 보면 참 애숙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남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마 히브리어가 있는 걸 봐 가지고 얼마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이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아마 역부로 이제 홀로코스트에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마 뮤지엄에 있는 그런 사진들 같네요. 역사가 이렇게 다 반복이 되는 거죠. 21세기가 여러분들 시작될 때는 참 대단한 세상이 펼쳐지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